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는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여행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요 근래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사회 현안들, 국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접근 방식, 해결 방식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그런 일환으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중심이 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폐국 정치도 한편으로는 조국식 반일 정치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재인 방식의 문제 해결법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관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의 의중을 받들거나 아니면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알아서 처신하는 혹은 과잉 충성하는 그런 경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식 문제 해결법 1번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조국 수석과 같은 일이 이루지기가 힘들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그 어떤 청와대 수석들이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도배하듯이 내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국 민정수석을 보면서 공직자가 저렇게 처신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발언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걸 보면서 아 저거는 그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청와대의 기류나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3일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에 어제까지 44건 그 가운데 43건 정도가 일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는 논쟁의 소지가 많은 메시지를 쉼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그런 성향이 강하고 본래 성향 자체가 울컥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두둔할 수도 있고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리는 메시지를 개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의 의견 대통령의 생각 동시에 청와대의 기류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교수든 아니면 기업이든 간에 일단 공직을 맡게 되면 그 모든 그런 말과 행동의 기준은 공직자로 입문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서울대법대 교수가 아니고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대통령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그럼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해야지 자기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건 아니죠 자신이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최종 책임자를 통해서 발신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거죠 또 더 큰 문제는 헌법 제6조는 공직자에서 정치적 중립성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우군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일파다 이렇게 올가미를 덮어 씌우면 그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대통령을 최직원 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의 이 같은 안하무인식 행동을 결국 대통령의 직접 혹은 간접성인 없이 가능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지금 믿고 있거나 대통령이 알고 있거나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을 조국 민족수석이 대형에서 수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만일 조국수석의 그런 메시지처럼 대통령의 생각과 바람이 형성되어 있다면 현재 한일 간의 주요 현안을 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문제인식 문제해결법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특한 화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특성 가운데서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해하는 문제의 글림돌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화법은 여러 가지 화법의 특성이 있지만 그 두 가지 화법은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하실 때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개 어떻게 그리고 해야 한다 당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에 굉장히 중요한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실종되다 보니까 허황된 주장이나 잘못된 의견을 마치 참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늘어놓는 경우가 잦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또 두 번째 특징은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혹은 사실인 것처럼 혹은 원인과 결과적 인과관계와 맹악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주장에서 인과관계가 부재하면 원인과 결과가 맹악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원인과 결과가 흐리되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마련이죠 이 문제 두 가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상의 특징은 현재 한일 간의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아베 수상이 아사히 TV에 나가가지고 상대방이 한일 문제를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한국 측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짧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제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이런 일본 측 입장에 대해서 곧바로 한국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 성면을 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늘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왔는데 당신 그건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죠 다음 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의 발언록은 문재인 대통령다운 특성을 아주 잘 담아내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아베의 참여선거의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번 모임에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는 대단히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터닝포인트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대외 메시지보다도 대내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래왔듯이 일본을 추격하고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렇게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당장 지금 일본과 현안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추격하자 이런 것은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석보좌관에서 나온 모든 그런 발언을 다 봐도 어느 곳에서도 현안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상으로 미뤄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시죠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수는 1년 만에 세계에서 9개를 증가했다 정부가 제2벤처 조성 정책을 추진한 것도 크게 기하했다 정부가 기하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벤처 조성이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유니콘이 벤처 조성 훨씬 전에 있었던 기업들인데 무슨 정부가 기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에 더 이어가지고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 것은 기술 패권이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핵심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품 소재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연하기를 기대한다 국가적 차원의 직원을 아끼지 않겠다 부품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합니까? 몇십 년 걸려도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보통신 중심에 특히 제4차 혁명과 관련된 중심에 그런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죠 중장기적으로 부품 산업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국가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연장선상에 지금 당장 문제 해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끌어다 가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 무슨 이야기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남긴 것처럼 이번 문제의 가장 현안은 대통령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정말 한일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도나 의향이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문 대통령의 그 점에 동의하느냐 이 문제에서 그렇다 아니다가 그냥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책을 읽는데 관료주의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현장주의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든다 그런 아주 명언을 읽었습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되면 1965년도 한일기본조약과 대일천국군의 유효성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 거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결함을 넘어서 보면은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이 상당 부분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